블루아이스가 뭐냐? 뒤에 설명 드릴 텐데 푸르게 보이는 얼음입니다. 왜 거기서 푸른 얼음들이 발견되는가를 이제 설명 드리려면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빙하 밑에 지형을 알아야 돼요. 남극에도 모든 것이 얼음으로 눈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맥이 있습니다. 바닥에 보면. 그중에 대표적인 산맥이 남극을 가로지는 트랜스 앤탑틱 마운턴스라 해갖고 남극 대륙 횡단 산맥이 있습니다. 남극을 가로지는 산맥이 있는데요. 그 산맥이 우리나라 장보기지 가까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나서 남극점 가까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빙하가 흐르다가 밑에 지형이 이렇게 올라가는 산맥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빙하가 이렇게 흐르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위에서 계속 밀어주고 그러다 보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산맥을 만나서 빙하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 눈이 쌓이는 것보다 깎이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통은 남극에 가면 50에서 100미터는 눈송이 층 차이에요. 눈송이만 50에서 100미터 두께로 있게 되는데 그 지역은 눈송이가 다 날아가버려요. 바람이 또 세게 불어서 산맥이 있기 때문에. 눈송이는 없고 그다음에 깊이 있던 빙하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 노출된 빙하가 계속해서 또 깎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승화라고 그러죠. 얼음의 고체가 수증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기작을 통해서 얼음이 깊이 침부했던 빙하가 표층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눈이 있게 되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니까 하얗게 보이는데 이 지역은 표면부터 딱딱한 얼음이 있게 되면 햇빛을 받으면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블루아이스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시면 굉장히 오래된 빙하가 표층에 노출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관심을 갖고 저희도 연구를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한 15년, 20년 전부터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공동연구를 위해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아이스를 어떤 지역을 잘 찾으면 100만 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래된 것을 손쉽게 그렇게 깊이 시추하지 않아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루아이스 지역 중에 하나를 라센이라는 빙하를 연구를 했는데요. 빙하를 뚫기 전에 먼저 전파를 이용해서 내부 구조를 보게 됩니다. 팔을 싸서 그 밑에 기반암이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경사가 져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빙하의 두께가 얼마 있는지 그 다음 빙하 내에 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마치 지층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랑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황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얼음의 층이고요. 그 아래에 짙은 파란색이 기반암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뚫기 전에 보니까 어느 지역은 한 200미터 두께가 되는 데도 있고 300미터 두께가 되는 데도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얼음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층은 같은 연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니까 이게 경사져 있기 때문에 이쪽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연령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깊이 뚫지 말고 2미터 깊이로만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뚫으면 연령이 오래된 걸 찾을 수 있겠구나 해서 저희가 뚫어서 실제로 빙하를 가져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낸 거는 그 연령이 9천년에서 2만 3천년 되는 빙하라는 걸 알아냈고요. 2미터 뚫었는데도 그렇게 오래된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0미터 뚫으면 아마 몇만 년이 나올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30만 년 이상 된 게 표층에서 나오는 것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한 200미터 뚫으면 100만 년이 아니라 200만 년, 300만 년 된 것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